여기는 뒤로가 묻혀있다는 성요한 교회 묘지다. 우선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놀랐다. 묘비를 장식하는 조각이며 꽃 하나하나가 예술이다.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으로 묘지는 아름다운 공원이 됐다. 뒤로를 찾는 팬들이 끊이지 않는다. 알브라이트 두여라. 7천기가 되는 공원 묘지에는 포이에르바흐 등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묻혀있다. 나는 지금 싹이 자식으로 오는 시각으로 오는 시각으로 오는 시각을 다합니다. 우선은 이곳을 가방을 입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